회원님이 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강의 듣는 중에 워닝 메시지가 뜬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요거에요 요 메세지인데 저희 사이트 강의 따라 하시다가 워닝 해서 뭐 저 저 저거 나왔는데 회원님 저는 강사님은 안나오는데 저는 왜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작업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거랑 알지만 안하는 거랑 다르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죠 제가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1 더하기 1도 배워야 쉽다 그리고 몰라서 못하는 거 하고 알지만 안하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을 제가 했죠 이게 왜 나오냐면 이런 거에요 자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G 눌러서 그리드 보이게 하고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세그먼트는 4 4 4 4 로 할까요 4 요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방법 저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불러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디파이어 리스트 에서 에디트 폴리 ed만 딱 ed 누르시면 에디트 폴리 나오죠 아니면 스펠링에 자신 있으시면 x 누르시고 x 누르시고 edit 요건 이제 스펠링을 알고 있어야죠 그죠 editp 하면 에디트 폴리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박스에서는 구멍을 뚫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에디트 폴리를 넣은 거에요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저기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 요런 모델링 작업을 했다 근데 박스 세그먼트 작업하다보니까 박스 세그먼트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은 적다 아니면 많다 박스 세그먼트를 바꿔야겠네 이거도 박스가 너무 쓸데없이 면이 많네 하고 박스로 내려갑니다 딱 나오는 메시지가 이거에요 뭐냐 어 어모디파이어 리스트 어쩌쩌쩌쩌쩌 쩌쩌쩌 쩌쩌 매이 헤브 언디사이러블 이펙트 5월달에는 의도치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5월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왜 뜨느냐 니가 에디트 폴리에서 작업을 했는데 폴리로 아무것도 안 했다 면을 안 뚫었다 그럼 내려갈 때 내려가면 이런 메시지가 안 떠요 근데 에디트 폴리에서 뭘 했습니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죠 요면 생성된 면에 그래서 박스로 내려가면 야 너 니가 여기서 박스 개수를 조절하거나 크기를 조절하면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매이 헤브 언디사이러블 이펙트 그죠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워닝 하는 거예요 예스 하고 내려갑니다 박스를 조절합니다 아 면수가 너무 많아 3으로 조절 이렇게 하고 조절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 생기는 거에요 이렇게 멋대로 면이 왜 에디트 폴리에서는 박스가 4 4 4 일대 고 면을 뚫었는데 박스에서 면이 뚫린 상태에서 내려가서 박스의 면수를 조절하니까 어 이 자리가 어디갔어 자리가 위치가 이동되는 거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디트 폴리를 지우고 예 딜리트에서 지우던지 여기 쓰레기통 있죠 지우고 다시 안 지워졌네요 예 다시 박스 개수를 조절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예 다시 에디트 폴리 모디파이어를 불러와서 새로 생성된 면에서 면을 뚫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에요 아셨죠 왜냐하면 요 박스 세그먼트 2 4 3인 상태에서 면을 뚫었는데 얘를 면수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디트 폴리에서 내려갈 때 그럼 이제 요 말 뜻은 제가 이제 설명 드렸죠 그죠 예 여기에 홀드 예스 예스는 뭡니까 노는 당연히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작업 안할게 하고 나가는게 노예요 그죠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예스면 예스인데 홀드 그리고 예스예요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홀드 예스가 뭐냐면 얘가 이제 변형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 어떤 엄청난 작업을 막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구멍뚜는거 이거는 뭐 다시 복구하면 되지만 모든 에디트 폴리를 다 작업해서 막 거의 막 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아니면 어떤 짐승 모양 됐는데 아이고야 박스를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박스 개수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면수가 이거 큰일난데 하면서 누르면 괴판이 되는 겁니다 모양이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래 하고 했더니 에구만 이나 모양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차라리 그냥 아까 했던 대로 할걸 하는게 뭡니까 홀드 앤드 예스예요 혹시나 모양이 변형되버리잖아요 그죠 이 맥스 작업이 뭐 1 2분 작업해서 끝나는 오브젝트가 없잖아요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구멍 뚫는 거 빼고는 저처럼 그래서 엔드폰을 작업하고 내려갈 때 홀드 예스를 하게 되면 음 옛날 걸로 복귀를 시킵니다 얘가 저장을 해요 얻다가 커스터마이즈 유 프로젝트 스페스 컴퓨터 프로젝트 패스죠 여기에 오토 백업 있죠 요 폴더에 홀드를 딱 누르면 그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그 파일을 불러오는게 홀드예요 뭐 큰 작업 아니야 상관없어 그러면 예스를 누르시는데 홀드 예스를 하는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할 때마다 보여줄 거니까 귀찮습니다 Do not show this message again hold yes 하면 요 파일이 임시로 저장이 되요 오토 백업으로 저장이 되는게 아니에요 파일 경로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죠 굳이 여기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작업하면 되겠고 불러오는 방법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커스터마이즈 왜 이런게 있냐면 컨트롤 z 누르면 되지 예 프레퍼렌스에 보시면 원두 횟수가 있죠 제가 이게 최대 500까지 됩니다 아 500까지 해 놓으세요 세팅해 놓으세요 메모리가 뭐 기본 32기가 64기가 잖아요 우리 저 그래픽 하시는 분들 버퍼 메모리를 잡아먹는데 예 500까지 되니까 500으로 내놓으세요 저는 강의를 위해서 3으로 일단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막 하다가 기본이 20이거든요 이걸 건드려 놓지 않으면 22전으로는 컨트롤 z 눌러서 아 이거 잘못했네 하고 컨트롤 z 눌렀는데 이미 내가 어떤 작업을 한 게 30번 작업을 했으면 이후에 10번은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씨 하고 쌍욕하기 전에 아 맞다 내가 홀드를 해 놨지 하고 불러오는 파일이 예 바로 홀드 예스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귀찮다고 안 보이겠죠 아 아씨 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네 그러면 어디서 보여야 되냐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나는 앞으로 볼일 없다 알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하지만 가슴아 메시지를 다시 보였으면 좋겠는데 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레퍼렌시스에 디스플레이 ui 디스플레이 제너럴 해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터플러지 디펜던스 원행 있죠 얘를 클릭하고 오케이 누르시면 다시 에디트 폴리에서 박스 내려갈 때 이렇게 보입니다 돈쇼 어게인 홀드 예스 누르시는 겁니다 자 그냥 예스 하고 홀드 예스는 어떻게 다르느냐 자 작업했죠 다음에 홀드 예스 눌렀습니다 제가 야 뭐 이렇게 작업하고 작업하고 크기 조절하고 막 자 했더니 에구먼이나 다 깨졌어요 근데 언두 횟수는 뭡니까 세 번 밖에 지적이 안 돼 있죠 컨트롤 제트 세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극한 상황을 지금 상정한 거예요 신 언두 3 그래서 컨트롤 제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아예 안 돼요 이제 아씨 아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할 때 있는 게 뭐냐 에디트에 보시면 홀드가 있고 패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트 컨트롤 에프 아니면 컨트롤 알트 에프 에요 컨트롤 알트 에프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예 어바웃 투 패치 오케이 패치 패치 ptc 아니에요 패치 오케이 예스 딱 누르시면은 아까 홀드했던 이 파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니까 컨트롤 제트 500개로 해 놨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500 저는 500개니까 500번 누르면 되는데 언제 500번 누르고 있습니까 그죠 보험으로 파일로 하나 저장 자 혹시나 잘못될지 모르니까 얘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작업 뿐만 아니라 어떤 때도 또 쓰냐면 어 내가 이거 작업했는데 혹시나 여기서 다시 시작할래 혹시 한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딱 해놓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어이씨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까로 돌아가야지 컨트롤 제트가 아니라 컨트롤 알트 컨트롤 에프 에요 단 컨트롤 에이치로 이 장면을 홀드를 해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익스트루드 해서 쭉쭉 뽑습니다 이렇게 면을 뽑아요 자 이 상태 여기서 다른 실험적인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거 한번 해볼까 할 때 컨트롤 에이치 눌러서 홀드를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을 해놔요 이미지로 그 다음에 키보드 4번 폴리 눌러서 또 익스트루드 뽑고 여기 또 뽑고 이쪽도 뽑고 뽑았더니 어 잘못했네 하고 컨트롤 알트 F 를 딱 누르시면은 패치 예스 하면 아까 파일로 그죠 딱 요 몇 뽑은 상태 요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게 아까 홀드 그 다음에 여기 에디트에 홀드 패치라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려갈 때 지금 이제 안보이게 만들었네 안보이게 만들었죠 홀드 예스 여기서 그냥 보이게 만들죠 디스플레이 얘는 강제로 야 너 조심해 이거 바뀔 수도 있어 파일 저장할 거야 홀드 예스 나오는 거고 내가 경고창 없이 아 이거 조심해야 될 건데 이 원본 파일을 임시로 저장해 놓을래 할 때 작업하는게 에디트에 홀드 기능입니다 컨트롤 에이치 누리고 컨트롤 알트 컨트롤 F 가 패치에요 많이 쓰는 기능이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단축키가 할당되어 얘는 임시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임시 버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일을 끄거나 맥스를 끄거나 파일을 리셋하면 사라져버려요 오 끝났나보네 안녕 하고 메모리는 뭐예요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이브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드에 ssd 에 저장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일을 리셋하고 컨트롤 알트 f 누르면 아까 그 작업했던 파일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뭐냐 새로 리셋하고 해도 파일로 남겨져 있다는 얘기에요 요 개념을 이해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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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